문성아 학교 가라 문성이는 누구예요? 딸이에요 딸 아구 떡기 아 너무 이쁘다 어우 따님이 아주 매인이시네요 아 너무 이쁘다 떡기 잘 갔다 와 굳이 군성과 물 없는 굳이 เอぜ 5천원 7천원 3개? 아니, 토스트 커피를 저렇게 드신다고요? 토스트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드시고 또 드시는 거예요? 컵이 다른데? 또 마셔야죠. 아 또? 네. 하무요 그러면 믹스커피를 몇 개나 드시는 거예요? 제가 12개에서 14개까지 먹어요. 네. 어느 날 더 저기한 날은 14봉 먹고, 아무런 날은 12봉 먹고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고, 잠. 오, 일을 많이 하시네요. 네, 일을 좀 해요. 네. 오, 저건 누구예요? 제가 설탕을 좀 넣어야 해요. 먹으면 한 몇 개씩 드시는 거예요? 네 개, 다섯 개까지 한 자리에서. 한 자리에서. 엄마, 나왔어. 어, 왔어? 떡볶이 먹고 싶어서 떡볶이 나왔어. 떡볶이 나왔어? 아, 우리 또 따님이 뭘 사 오셨네. 떡볶이 사 왔나 보네. 어, 또 뭐 하시려고 왔나 보다. 엄마가 내 비법을 보여주세요. 살짝만.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? 사 오면 조금 단맛이 적어가지고. 그냥 신용 쓰지 말고 있어. 엄마가 해갖고 갈 테니까. 왜? 떡볶이는 이미 조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저기다가 설탕. 이야. 너무 달지 않나? 아니,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자 주의예요, 저는요. 어우. 아니야, 이게 맛있다니까. 맛있지? 응. 달콤한 맛이 최고야. 뭐 봐요? 응, 니네가 젤리 먹나 내가 이거 달게 먹나 그게 그건데. 따님도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거 같아. 맛있지? 엄마도 맛있게 먹어야 먹는 거 같지? 조기만 먹어야지? 안 돼? 됐어? 맛있어요. 정시장님. 네. 입을 못 다물겠어요. 저도 지금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. 아...